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두바이. 저희가 두바이에 공연을 하러 왔는데 두바이는 처음 오거든요. 제가 살다 살다 두바이를 오고 아동이 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도시적인 거리와 풍경과 깜짝 놀랐습니다. 어제 저희가 미리 도착해서 이제 아침이라서 조식 먹고 저는 호텔 방에서 그냥 있었는데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. 잠도 너무 잘 오고 에어컨도 잘 되고 더운 나라들이 웬만한 안 더운 나라들보다 시원한 그런 아이러니하게 냉방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잘 잤던 것 같고요. 점점 이렇게 팬데믹이 나아져서 뭐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상황이 나아져서 이런 해외에서의 공연들과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연들이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어디서 나아줘, 드ixes 이야. card flag. .. 아직 시차적응에 못한 것 같습니다. 10시간 비행을 하고 또 한국이랑 시차가 5시간이더라고요. 저는 어제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조식을 먹고 숙소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나서 또 수영을 하고 막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 어제는 시차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늘 일어나니까 아직 시차적응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. 브이로그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카메라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걸로도 찍고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열심히 담아보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또 지금 카메라를 깜빡하고 지금 안 가져와서 지금 촬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. 저 지금 누나가 저의 뭐라고 그러지? 트레일러 같은 거? 그거를 편집을 해줬거든요. 근데 지금 누나도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편집했어요. 저의 누나가 편집한 거예요. 너무 잘하더라고요. 너무 든든해서 누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따 공연에서 만나요. 안녕! 일단 놀고 있는 배를 shape 5 한번 본 받을kick 오늘의، 오래내 인지를 징 journalism pueden 판매드exist어 1977 kong PDF 점 사람 expert 현재 40 몰긋 6 핸 여행 한국의 아이돌들과 함께 한국의 아이돌들과 함께 한국의 아이돌들과 함께 한국의 small and medium-sized 브랜드의 아이돌들 왜 목적해 깜깜깜깜깜깜깜 원하는 넌 땅을 채워줘 스타버리는 것 같지 않으려면 You make my own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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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는 제 취향을 보는 거 아니에요? 저 냄새가 없이 그냥 저거 그냥 이거랑 딱 생각할 것 같아요. 내 자리에다 한 번 나가면 이렇게 잘했는데 저거 얘기 안 하고 있어요. 어제 잠을 좀 덜 자서 저 목이 찌뿌당합니다. 이제 팬분들 만나기 전에 그래도 좀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사실 팔굽혀기 한 이유는 텐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. 멋진 바디를 보여주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만나는 팬분들을 조금 더 반기기 위해서 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아랍 쪽이잖아요. 노리고 노린 건 아닌데 좀 약간 이렇게 더운 나라가 오면 저희가 공백 기어도 해외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가 좀 약간 정서적인 그리고 여기 계신 엘리스 분들이 조금 익숙한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오늘 좀 약간 비슷하게 좀 입어 왔는데 톤의 색깔을 좀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. 저희 팬분들이면 뭐 좋아하지 않을까요? 좀 이따가 팬들 만나러 가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이 팬사인회를 하러 왔습니다. 맞아요. 어제는 저희가 이제 미니 콘서트 라이브 형식으로 무대를 했었는데요. 생각보다 되게 많은 엘리스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놀랐어요.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요. 진짜 오랜만에 들었고 그리고 사실 이 두바이도 처음이라서 저희가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두바이에 온 적도 없었고 너무 올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과연 엘리스 분들이 계실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니까 기운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하죠. 사실 이렇게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이러는 게 감사합니다. 어제 끝나고 두바이몰에 잠시 다녀왔어요. 밥 먹고 군수쇼 먹고 이렇게 막 아이쇼핑도 하고 커피 먹었습니다. 커피 먹었어요. 왜 그래 스테이크 먹었잖아. 텍사스에서 스테이크 우리 한 번씩 먹었잖아. 아 그 얘기 하는 거 아닌데. 아 미안해. 아 그 얘기에 바꿔왔어. 제노. 네 그렇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빅콩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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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에 또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핑크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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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